안녕 진짜 귀엽다 와 귀여워 우와 귀여워 미쳤다 아니 너무 귀엽다고 아 줄지어 가는 거 너무 귀엽다 제가 나이가 형 제일 많나봐요 아 다디? 33살의 다디가 다디 다디였구나 오타루의 젠투 펭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건 쉽다 이거는 진짜 졌다 맞출 때가 됐어 이거 화내요 모르는데 그냥 똥망쳐입니다 똥망쳐입니다 나 솔직히 생현숙이라고 적으려고 했거든? 근데 장난 안 칠 거다 오픈! 오픈! 자 자 안녕 자 자 왜? 아 저 뭐야 아니 아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 아 경수야